그전 영상에서 조금 약간 수정할게 있어서 좀 보강합니다. 코드부터 아토믹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 여기서 좀 약간 수정한게 출력한거 위에다가 디폴트 라고 바꿨어요. 그전 영상 보니까 그냥 뭉탱이로 차이점 안되게 됐더라구요. 디폴트 인플에서 나오죠. 디폴트는 트레이트로 한거구요. 요거는 이제 인플로 한겁니다. 두개가 틀려요. 저도 이제 아톰이 좀 더 공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트레이트는 약간 디폴트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뭔가 많은 양을 하려면 인플을 다 일일이 넣어줘야 되잖아요. 이제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트레이트로 놓으면 이제 디폴트가 되거든요. 나중에 제가 영상 만들거구요. 일단 그거 수정할게요. 나중에 트레이트 할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. 카고 런 하면 이제 디폴트랑 이제 블랭켓 인플이랑 이제 따로 출력되는거 볼 수 있구요.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콘스턴트 fn 있죠.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비공개라 그랬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시 궁금해 보니까 러스트는 기본이 기본이 비공개에요. 굳이 콘스턴트 fn 한다고 비공개가 되는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그런 비공개 펑션 같은 거에서 콘스턴트 fn의 장점을 조금 더 다시 공부를 해 봤거든요. 요거 봤는데 여기 레딧의 글인데 콘스턴트 fn을 쓰는 세가지 목적이 있는데요. 일단 능률적이고 필요하고 세이프티 하고 첫번째 것부터 번역기를 좀 돌려볼게요. 효율성 컴파일 시 함수를 평가하면 실행중에 계산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. 그 속도 이제 저는 지금 러스트 최적화에 완전 꽂혀 있거든요. 오티마이제이션에 하나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콘스턴트 fn을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는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컴파일 시간이 좀 줄고 어쨌든 실행중 계산이 걸리지 않는다니까 요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좀 그 러스트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necessary 보면은 컴파일 시 값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 상수가 스택의 배을 크게 정하게. 그러니까 값을 정해줘야지 이제 해야 된다는 것 같고요. 마지막은 안정성인데요. 글로벌 변수는 한 번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경주 조건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데이터 트레이스라 하죠. 뭔가 이제 쓰레드를 멀티 쓰레드 할 때 데이터 경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. 안그러면 충돌이 나니까. 아 정확히 뭐 내가 와닿지. 이게 제가 깨달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. 어쨌든 안전하다는 거네요. 콘서트 FN을 해야지 세이프티 하다. 아직 제가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이해력이 약간 딸린 관계로. 그래서 지금 콘서트 FN이 이제 꽃을 핀 게 이제 이게 1.46 버전이 제일 꽃을 핀 것 같아요. 콘서트 FN에서. 이제 완전 인프루브가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게 된다고 이제부터 된다. 한번 예문 관련된 거를 한번 해 볼게요.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한 번 컴파일 해볼게요. 실행 봐도 모르겠네. 뭘 한 거지? 팩토리얼. 뭔가 한 것 같은데 뭔가 빨라진 건가? 지금 콘서트 FN으로 한 거군요. 뭘 한지 모르겠어요. 해본 건데 콘서트 FN은 항상 컴파일이 평가됩니다.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. 당신이 콘서트 FN으로는 컴파일 뿐만이지 않을 것이다. 그것은. 복사 붙여넣기 가 된다. 하지만 RAT은 평가될 수 있다. 옵티마이저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런타임 추구합니다. 런타임에 덜 할수록 빨리 실행된다. 뭐 빨라진 것 같은데 그쵸? 정확히 모르겠지만. 아까 예문 한 번 더 볼까요? 콘서트 FN은 런타임에 실행될 수 있다. 물론 콘서트 바를 실행할 때 용어 폰트가 100% 실행되도록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인 라인 또 인 라인 그게 있어요. 인 라인. 인 라인. 또 인 라인 콘서트가 있어요. 하하 끝이 없네요. 인 라인 콘서트 한 번 볼까요? 인 라인을 표현식으로 허용된 패턴. 패턴은 이거래요. 콘서트 FN부터 할게요. 다 건너뛰고 어차피 이해를 내가 지금 전혀 코드가 이해가 안 되니까. 바인딩 성능이 40배나 형성되대요. 와 속도가 빠르긴 하네요. 40배나 퍼포먼스가 상향성되대요. 일단 제가 이해한 때까지 할게요. 여기까지. 어쨌든 이해하면 속도가 무려 40배나 빠르대요. 40배. 그러니까 콘서트 FN은 뭔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코드가 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제 이해 한계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. 공부를 좀 더 하고 이 내용을 좀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콘서트 FN은 비공개고 러스트는 기본이 비공개죠. 펑셔널을 만들면. 그 다음 내용 정리하고. 그 다음에 콘서트 FN을 하면 세 가지 좋은 점이 효율적이고 necessary 필요하고 사이즈 어레이 이런 게 다 필요하답니다. 다 지정해줘야 돼요. 몇 개인지. 그 다음에 safety. safety가 중요한 것 같아요. using a 콘서트 펑셔널을 하면 to allow. allow를 하죠. 뭐냐면 to set. 뭘 설정을 하는데. 글로벌 콘스턴트를 to really. 콘스턴트 리얼리. to 콘스턴트 밸류. 뭔가 밸류와 그 다음 또는 뭘 피한대요. avoid have defining together. 뭘 피한다는 거죠. 데이터 경합을 피한다는 건가. 아까 봤을 때 데이터 경합을 피한다는 건가. 모든 것이 함께 정의해야 하는 것을 피한대요.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. 어쨌든 safety. 콘서트 FN을 하면. 뭔가 이제 빨라지는 게 그게 컨셉인 것 같아요. 뭔가 이 코드를 좀 더 빠르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서트 FN을 쓰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보충 영상이 조금 부족하지만. 조금 더 공부하고 나중에 좀 깨달음 없게 되면 더 추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